모셔봤습니다. 블랙비디오 현장에서 미스의 공통한 아이유 씨를 진정 맞아뵙겠습니다. 아이유 씨로 함정이 터지고 있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. 아이유 씨 오늘 너무 미스를 위해서 지왕도 바라보시고요. 오른쪽까지 미스의 하트도 좀 바라보시겠습니다. 미스 하트 미스 사랑해요. 이쪽도 좀 보여달라고 오른쪽도 하트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. 아이유 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즐거운 관람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박호준 씨와 윤경호 씨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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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